마지막! 들어가! 고고고? 어?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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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으아아아악! 자, 이번에 발게임은 후레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레이어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온대요. 플레이야! 플레이야! 스팀에서 지금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미니게임 형식의 게임입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뭐죠? 갑자기? 갑자기? 아아아아 도입... 도입부가 저렇게 구슬 게임이구나. 아아 아아 구슬을 더 가져갈라 했는데 쏟았어 오징어 생김새가 조금 버섯같이 생겼네요 구슬이 흐른걸 보고 구슬 주술 생각은 안하고 아 이거 아아 아오케이 방향키로 할 수 있는거네 뭐여 먹었다 방향키로 10초마다 아아아악 10초마다 미니게임을 하나씩 해서 구슬을 모아야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닌데 진짜 아무 설명도 안해주고 이렇게 해주기야? 어? 그와중에 잘해놔 대단해 공을 차면서 가야되는건가? 공을 차면서 가야되는건가? 어 어 어 오른쪽으로 하면은 기울.. 그 아래로 기울어지고 왼쪽으로 하면은 올라가요 와아 와아 나 너무 잘하는데 숱 숱 약간 그 와리오 생각난다 그죠 아 제발 공이 저 초록색으로 들어가야되요 된거 아냐? 된거 아니냐고 들어가 트 아이 게 어디가 됐다 다찼다 그랬더니 2 와 아 2 율곡기 율곡기 이게 뭐지 아이고 아 구슬을 모으고 또 이 슬롯을 이용해서 캐릭터 언락하고 뭐 그런건가봐요 어디가? 미니게임이 계속 반복되려나? 어? 아! 어! 하! 허! 어? 뭐야 이게 어! 아! 빠진다아아아아! 어 걸렸다 새해 스킨이 바뀌었어요 아 미니게임은 계속 으어어어! 미니게임은 계속 비슷한것들이 번갈아가면서 하는건가? 아 그런갑네 스킰만 계속 모으고 어? 방금 뭐였지? 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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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잘먹어! 타! 아악! 타! 타!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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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 어? 충전을 해서 어? 그렇지! 그렇지! 좀 더 힘을 내봐 구슬짱! 아악! 아 제발 하나만 아! 그렇지! 됐어 999 아 또 2야 헤헤이 이건 뭐야? 야 각 미니게잠들이 어? 도크 마무리 그런 것 같죠? 오 좋아 저 그림을 완성하는 게 인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 하나! 드럿 크히히히에에에에에에윽 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상ror가 엄청 이쁘네요 우옷! 마지막 하나! 들어 아 아 아 아 흔 이이익 흫 수숫 수숫숫 아니 저 게이지 뭐냐고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게이지야 가끔씩 뜨는데 저게 정체가 뭘까요? 오 근데 미니게임이 은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직도 못본 미니게임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 근데 미니게임이 은근 으 으으흐 아 이게 그거네 내가 잘하면 그 게이지가 오르면서 점점 하드코어해서 구슬을 많이 줘 그 초록색으로 빠지면 내가 많이 뒤진거야 그죠? 그게 맞는거 같죠? 아아아아아아악 즉 게이지를 내가 조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 이럿씨 들어 그렇지 구구구 아 삼삼 삼 나쁘지 않아 이보다 안 낫지 양스킨 아 염소스킨 오 해마스킨 스킨 오오 자동차 스킨 근데 저거 개수 써있는거 보니까 중복도 되나본데 아 왜 아 아 엄마 엄마가 말하셨지 도박은 하지 말라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난이도가 갑자기 미쳤는데요 아 으 으 으 으 으 호잇 호잇 아 악 스킨은 랜덤이네 스킨은 매게임마다 랜덤으로 적용이 돼 에 에 에 라 보 니 다 샤 까아악 통 호우 통 호우 통 호우 호 아악 아 하하하하 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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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오 오 아 점프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점프해요 오.. 저 아이가 51개 많이 먹었어 그렇지! 999 앗 설마 아... 이건 지옥이야 종이비행기 스킨 상태가 왜 저래? 그렇지 coat 아, 좋아 그렇지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쓰레기! 고고고! 이거 사기야. 내가 봤을 땐 이거 사기야. 아주 쓰레기 게임이라고. 이건 뭐야? 이상한 수집템도 가끔 껴있어요 보면. 아 오케이. 아 저 여기로 보내자 여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 오른쪽이 답이었네. 에이! 아! 제발! 그렇지! 마지막 가방! 됐어! 777-999-888 2 꽝돼있어! 근데 저 오른쪽 아래에 별 표시는 뭘까요? 오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으우야! 고마워요! 그래 111이라도! 이게 맞아? 지금까지 많이 고통받아놨다! 굿! 왜 이렇게까지 도박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돼? 진짜 모든 게 다 도박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빠진 곳 앞에서 굿을 저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됐어.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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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래서 사람들이 다 도박하나봅니다. 999-999-999 수집하니까 부금이 바뀌었어요. 수집하니까 부금이 바뀌었어요. 999-999까지 바라지도 않아! 111! 그렇지! 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으으으읍! 어? 마지막 조각? 아, 미니게임이... 열린건가? 저게? 오! 미니게임! 미니게임! 아아아아아아... 아, 구슬을 자르면 안 되네. 다가오는 구슬은 맛있게 먹어주고 화살만 잘라주는 굉장히 심플한 게임. 그런데 미니게임 언락하는 거 맞네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999 나오긴 하냐? 그금 바isure갈이 333 아σω sake 와 미니게임 또 있어 옷 오 저스키은 좀 간진하네 마지막 들어가 999 어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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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으으 으아앜 뭐야 이게 제발 제발 주황색을 이겨 줘 와 막 쏟아진다 막 쏟아져 이게 뭐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미쳤다 이거 사람들이 일어나서 도박을 하나 봅니다 오 예스 베베 오 예스 베베 우와 야 으아이 캣 스킨이 좋아지면 뭐해 손가락은 똑같은데 아이엠 맘맘 그만할까? 사람이 핏패해지는거 같애 게임이 사람은 좀 빡치게 하네 그렇지 그렇지 좋았다 어? 아아아아아아 저 별이 다 들어간 이후에 또 별이 들어가면 그때 차네요 아 그 공을 더 넣어야 돼 아 그건가? 물레 돌아가고 있을때도 공을 계속 넣을 수 있나본데요? 자 눕는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 100% 체험이 무슨일이 일어나지? 아 너무 궁금한데 좋아 이 위치가 공넣기가 제일 쉽거든 100% 한번 채워볼게요 계속 넣어 계속 넣어 계속 넣어 어차피 하나는 들어가 어차피 하나는 들어가 계속 넣어 계속 넣어 어? 야 룰렌 안 멈추는데? 어? 오 99까지 차는구나 와 대박 99에서 더 차지는 않네요 계속 공을 넣다보면 좋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나봐 와 막판 구슬치기 하고 이게 이런 식의 게임이고 뭐 엔딩은 따로 없는거 같으니까 그냥 미니게임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라는걸 충분히 알렸으니 이제 구슬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99 999 999 오? 어어?! 끝 으Ja어 제발 제발 파 파 화야야 大 쏘다진다 경mani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앗이 게임이이이! 아이 중독성이 미쳤어요ㅣ 아 재밌었네요 도박 게임이여가지고 개똥 게임인 줄 알았는데 확률도 조작할 수 있었어 어? 하트? 어? 이상한 메뉴들이 생겼는데요? 이거 무한모든가봐 하트 오, 미니게임을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네 대박 어 으악 38 그러네 무한모드인데 이제 죽으면 끝나는 이건 뭐야 랜덤 무한모든가 그러네 진짜 무한모드네 미니게임이 랜덤으로 계속 나와 계속 이건 뭐야 아 스킨 스킨 모음집 오 야 근데 CD 스킨에 맞게 부금 되게 잘 만들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부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와 진짜 많네 종류 심지어 이것도 다 모은게 아니잖아 가격이 6,600원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되는 가격으로 보일 뻔 했으나 충분히 합당한 아주 재밌게 즐긴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심심하실때 시간나면은 이거 플레이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굿 메ee 엉 헿 엉 엉 엉 여 아 뭔 소리야 흐하핫 이상한 소리좀 내지맘 플레이 아 앗 ㅇ ㅇ 으 에어윽 tir 어? 아? 어? 아? 어? 아아아악! 으잇! 으응! 나는야! 재파른! 독수리!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 독수리지만! 매의 눈! 뭐라는 거야? 핫! 으어엇!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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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하하하하 I'm Gorilla 다투까꼬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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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SNF 아악! tale